안녕하세요! 하라입니다! 지금 대덕고등학교에서 제 한밀축제 한밀주요! 축하해요! 재밌겠다! 재밌겠다! 저희도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였거든요 고등학교는 두 분 있다보니까 중재뿐트로 오면 아쉽게 막 마음이 서울에 가고 싶어요 근데요 오늘 오늘의 축제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축제 하시고 좋은 축제 많이 만드시고 좋은 축제 많이많이 만드시고 그리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도 저희 카안 더 많이많이 남겨주시고 이번 축제 정말 재밌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!